달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집사입니다. 여기 왼쪽이 달퐁이에요. 얘가 달퐁이. 그리고 얘가 새퐁이에요. 둘이 만 두 살을 넘긴 어른달팽이죠. 그 다음에 우리 달퐁이하고 새퐁이의 손주달팽이도 데려왔어요. 오늘 줄무늬. 이 친구 기억하시죠? 우리 줄무늬 친구. 줄무늬 친구도 데려왔어요. 달퐁이하고 새퐁이가 작아 보여도요. 굉장히 큰 달팽이입니다. 제 손보다 더 큰 친구예요. 제 손보다 더 커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달퐁이하고 새퐁이하고 그 손주 귀염둥이. 오늘의 막내 역할은 너다. 이렇게 지금 데려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의 채널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채널이래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지금 NG가 몇십 번 났기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NG가 많이 남으면 조금 힘들어져요. 오늘의 주제는 달팽이집사 채널 뭐하는 채널입니까?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달팽이집사 채널의 성격, 달팽이집사 채널의 특징. 뭐 이런 걸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아 근데 그런 영상은 맨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이렇게 만들지 않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채널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채널의 성격부터 딱히 정립을 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처음에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저랑 저희 가족이랑 제 친구들 말고 다른 분들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제가 상상이 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지 못한 영상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팽이집사 채널이 달팽이 키우는 방법 달팽이 사육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채널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이 오해를 풀어드려야지 이러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달팽이집사 채널은요. 이런 식으로 달팽이들이 이렇게 먹는 모습 보면서 힐링하는 채널이에요. 달팽이들이 이렇게 좀 때로는 귀여운 표정도 짓고 엉뚱한 표정도 짓자 잠깐만요. 발음이 꼬였어요. 잠깐만요. 네, 꼬인 발음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들이 되게 막 이렇게 뭐랄까 멍청한 표정도 짓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끔찍한 표정도 짓고 그런 표정들 보면서 즐기는 방송 그런 용도로 채널을 만들었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재밌게 달팽이들을 가지고 무슨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든가 좀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채널을 개설했는데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죠. 진짜 한참을 구독자가 그냥 몇십 명인 상태에서 그냥 쭉 그렇게 갔고 그리고 채널 이제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한 7개월, 8개월 그때였나? 그쵸? 작년 2019년 6월에 시작했는데 그쵸? 한 1년 전쯤에 구독자가 100명이 됐으니까 한 5개월, 6개월이죠. 5개월, 채널 시작 5개월, 6개월 만에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 제가 아마 제 채널에서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기 시작한 계기가 달팽이 키울 때 이렇게 키워보세요. 라고 제가 약간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본 영상은 이렇게 달팽이들 귀여운 모습이고요. 먹는 모습이고요. 이게 본 영상이고 제가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만든 영상들이 있어요. 달팽이 키울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실 그 영상은 제가 작년 여름에 달팽이를 한 몇백 마리 분양을 했어요. 정말 많이 분양했어요. 작년 여름 7월, 8월, 9월 달에 분양을 하면서 그때 제가 나눠드린 분들께 설명을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찍어놓고 그 영상에 링크를 보내드리자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한 작년 9월, 10월, 11월 이때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올렸는데 그런 영상들 중에 이제 몇 개가 많은 분들의 이제 그 선택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봐주시니까 또 유튜브 알고리즘은 또 여러 사람이 클릭한 영상을 자꾸 소개시켜주고 자꾸 추천해주고 좀 요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더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하는 진짜 메인 영상은 지금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는 게 정말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저기 그 채널에서 동영상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보세요. 또 그 밑에는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 영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록처럼 만든 육아 꿀팁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요런 영상은 조회수가 막 500을 넘어서 막 이렇게 천, 몇 천, 몇 천 단위로 나오고 그 중에 몇 개는 몇 만 조회수가 많이 넘어가는 만 단위가 나오는 영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영상들이 더 추천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게 또 제 채널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채널 그 성격하고 상관없이 그 영상에 나온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저희 집 달팽이가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떡해요. 막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일이에요. 요런 종류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물론 제가 막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 채널이 그렇게 큰 채널은 아니죠. 정말 아직도 작은 채널이죠. 사실 유튜브 진짜 시작은 10만부터 구독자 10만부터 라고 하는데 10만이요? 저는 만 명도 안 되는데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만 명 되려면. 좀 약간 그러고 있는 저도 아직도 쪼랩 유튜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다고 실망하지는 않는데 댓글은 정말 많이 달려요. 저는 댓글 부자. 댓글은 거의 구독자가 한 5만, 6만 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영상, 최근 영상들 보면 댓글이 웬만하면 그냥 100인 것 같아요. 물론 그 100개의 댓글 중에는 제가 달은 답글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리 제가 답글을 다 달아도 모든 거에 다 달아드리진 못하잖아요. 못 달아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댓글이 보통 그냥 80개에서 120개는 보통 나오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질문이고요. 저한테 달팽이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집 달팽이 왜 이런지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그런 댓글이고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서 몇 개는 처음 들어본 얘기도 너무 많고 몇 개는 너무 많고 완전 제가 모르겠는 그런 질문도 있고 질문만 가지고는 너무 모호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 좀 굉장히 단순하게 문장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답을 달아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답을 못 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심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달팽이 집사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작년 6월 달에 채널 개설할 때랑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으셔서 댓글이 하루에 한 개 이상 달리지 않았을 때 이틀에 한 개 이렇게 달렸을 때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도 좀 답을 달아드릴 수가 있었어요. 최소한 제가 되묻기라도 하는 거죠. 우리 집 달팽이가 지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집 달팽이가 코코피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그래요? 달팽이가 몇 개월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 달팽이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잘은 모르지만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아기라서 아직은 어린이 달팽이라 코코피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코코피트 안에서 지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댓글을 주고 받는 거죠. 이제 우리 시청자님하고 댓글을 주거니 박거니 이게 지금 가능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다 보면 대댓글에 대한 알림은 또 오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달린 댓글에 대해서만 알림이 오다 보니까 이야기를 주거니 박거니가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저도 새로 달린 댓글 읽기에도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많고 거의 댓글은 저는 10만 유튜버예요. 저 이러다가 10만까지 정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댓글은 벌써부터 스케일이 아주 크답니다. 아무튼 저는 최대한 다 읽고 제가 읽었으면 다 하트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답변도 답글도 이제 가능하면 달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즘은 좀 크게 불가능해졌죠. 정말 읽기만 해도 시간이 빠듯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렇게 다른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놨는데 좀 읽어보시고 답변 좀 주세요.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리 뭐 이렇게 내려가서 막 이렇게 아아악 뒤져봐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찾을 수가 없어요. 채널명을 이렇게 바꾸시고 새로운 계정으로 이제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 조카가 달아났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가지고 이모나 누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제가 조카인 줄 모르고 답을 못 따라준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달팽이집사 채널은 질문하고 답하고 달팽이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좀 이런 채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채널 초반에는 작년까지는 이렇게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답글 달아드리는 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기인 것 같아요. 어린이나 뭐 한 아무리 나이 많아봐야 한 중학생?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그 뭐랄까 엄마 같은 마음 이모 같은 마음에 아우 애기가 댓글 달았어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거기 친절하게 이제 답을 해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많아 그리고요. 좀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댓글 달아드리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댓글은 가능하면은 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달팽이 키우는 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동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좀 이런 쪽으로 제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한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동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동물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뭐냐면요. 이 친구 키우면서 우리 달퐁이 키우면서 직접 제가 경험으로 알아낸 거 그 다음에 또 얘네들 키우면서 뭐 저도 뭐 별일 별일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정보를 종합종합종합해가지고 거기에 좀 근거가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 이게 맞겠다. 어 또 진짜 키워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얻어진 그 경험으로부터 이제 우러난 지식들 네 그런 좀 그런 종류의 이제 지식들이 있을 뿐이고 어 전혀 이제 다른 분들께 아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척척척 이렇게 알려드릴 만한 네 그런 위치가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 집 달팽이가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제가 어 저는 우리 예 누구가 아팠을 때 전 이렇게 해줬어요. 뭐 이런 정도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는 있지만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저 채널에 들어와서 막 큰일 났어요. 저희 집 달팽이가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막 지금 애가 막 이렇게 아파요. 애가 폐각이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우리 집 달팽이 정상인가요? 우리 집 달팽이 이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 오 뭐 왜 그런 댓글을 다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이제 마음이 급하셨으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을까 다 이해는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지금 어떤 거에 있어서 아 달팽이가 지금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단순하게 달아드리는 답이 오히려 그런 앞뒤 정황을 모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댓글 달아드리는 거는 그 뭐랄까 달팽이 키우는 거라든가 좀 그런 것들 말고요. 달팽이들이 아픈 거라든가 이런 거는 말고요. 좀 일상적이고 평범한 건 제가 얼마든지 시간만 되면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 이런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인스타그램도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잠깐만요. 우리 어린이? 어린이 뭐합니까? 아이고 그냥 진짜 아직도 어린이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교미공은 나름 나와있는데 너 언제 교미공 생겼니? 우리 달팽이 놀랐어. 놀라지 마. 괜찮아. 괜찮아. 달팽이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아이 줄무늬는 지금 새퐁이 할아버지 등 위에서 그냥 올라타고 있어요.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새퐁이는 잘 먹고 있죠. 그래서 아 교미공이 뭐냐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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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이렇게 삐죽 나온 거요. 여기 이렇게 더듬이가 아닌데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거 교미공이에요. 이 교미공이 나오면 교미가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친구가 아 야 정신 차려 음 자 그래서 네 밥은 안 먹고 이 친구가 개월수에 비하면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사실 제 채널에 우리집 달팽이가 막 빨리 크질 않아요. 어떡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요. 저도 얘가 1호 2호 3호도 안 크고 얘도 안 크고 너무 잘 안 커가지고 근데 고민이 많습니다. 왜 안 크니? 물론 작아도 예뻐요. 예뻐요. 사람이 꼭 키가 180 넘고 190 넘어야지만 잘생긴 건가요? 키 작아도 충분히 멋있고 예쁠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패션 모델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작아도 예쁘고 커도 예쁘고 여러분 달팽이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외모가 뭐 중요해요. 달팽이는 건강하면 된다. 배발이 좀 누르면 어떻고 배발 누르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또 어느새 질문에 답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질문에 답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달팽이들의 귀여운 모습 보시고 어머 달팽이가 징그러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귀여운 동물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저는 정말 이 채널에 소임을 다한 겁니다. 거기 정보란에 들어가서요. 채널 소개 문구를 보세요. 거의 제가 초창기에 달아놓은 문구에서 거의 약간씩만 수정하지 전체 내용을 수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그 정보에 들어있는 말 그대로 달팽이가 귀엽다는 거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니까 그렇게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보만이 달팽이를 키울 때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달풍이 세풍이랑 이렇게 한 여러 달팽이들을 키워보니까 제 경험상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거는 해도 되잖아요. 제 경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렇게 키우는데 달팽이 집사님은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뭐 이런 질문은 그런 거는 괜찮겠어요. 네. 그런 거는 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진짜 말씀드리기가 편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달팽이가 지금 이렇게 다쳤어요. 우리 달팽이가 지금 뭐 이렇게 아파요. 막 이렇게 피부색은 이렇고요. 폐각색은 이래요. 이제 이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답변을 드리기가 꽤 너무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에 DM을 제가 받아보는 법을 몰랐는데 이제 어저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인친하고 DM 주고 받는 거랑 좀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DM 이렇게 읽어보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네. 거기에 막 사진 입기 첨부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집 달팽이 상태가 이래요. 이거 좀 봐주세요. 막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네. 그런 DM이 참 많이 와서 그런 DM에도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거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뭐 아 뭐 달팽이 집사님 뭐 그 소통하고 지내요. 뭐 이런 종류의 DM은 뭐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고요. 자. 그래서 또 좀 장황하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 어차피 달팽이 보러 오신 거잖아요. 네. 달팽이들의 먹는 네. 귀엽게 먹는 모습 지금 네. 보러 오셨으니까 어 우리 달팽이 집사 채널은 네. 이렇게 달팽이들을 보면서 달멍하는 채널이다. 네. 소리는 끄셔도 돼요. 네. 소리는 끄시고 아 집사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 소리는 끄시고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돌려가지고 배경음악은 본인이 원하시는 종류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시고 달팽이들이 맛있게 오물오물 먹는 모습 그리고 손주 달팽이가 아마 밥은 먹지 않고 놀고 싶어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달팽이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네. 제가 왜 그런 댓글들에 네. 급 뭐 되게 급하다고 하시는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에 달아드리지 못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달팽이집사 채널은 이런 채널입니다. 네. 달팽이들의 귀여운 모습 보면서 힐링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면 되는 거를 20분 넘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으면 요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에는 꼭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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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먹고 있어요. 여전히 먹고 있어요. 두 시간 먹을 예정이에요. 영상은 여기에서 끌게요. 빠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네. 네.